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교수 권영창 교수입니다. 팩트만 말한다. 한 유튜버와 함께 여러 유튜버 분들 우리 김호중님에 대한 안티방송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기자분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빨리 고소장을 냈나요? 낼 건가요? 냈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친한 기자님 지인분은 이미 김호중님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까 아마 고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했다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분들에게 괜히 우리 또 그렇게 안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를 했는데도 안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되게 고민 많으시고 요즘 잠을 못 주무신대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연락 와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는데 저희 매니저 이사가 직접 옆에서 다 통화하는 걸 다 듣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김호중님 화이팅 하시고 우리 트바로티 팬클럽 여러분들 그리고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정말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좀 마음 더 편해하라고 제가 그 군문제에 대해서 뭐 무슨 식구여? 목공파? 저 김호중파예요. 그거 옛날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미 자기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에 앞서서 저희 연예인들도 한때 스타 강사들도 학력 파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미경 씨도 그것 때문에 하늘을 찌르다가 떨어져서 쉬었습니다. 지금 워낙 유명한 유튜버로 활동하시고 부럽죠. 그리고 김혜수 씨는 아예 시원하게. 나 그럼 내려놓겠다. 별로 관심 없다. 쿨하게. 뭐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또 최근에는 우리 차임표 씨 아내 신혜라 씨가 미국에 있는 저도 그거 알아요. 기독교 학교는 뭐 이렇게 비학의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 받은 거를 또 몇몇 분이 문제심에서 크게 해서 그러면 뭐 알았다라고.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또 그게 문제가 됐던 거군요. 근데 시시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김호중 씨처럼 독일에 있는 모 아카데미를 나왔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기 막 물어뜯는 거는 처음 봤어요. 차라리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독일에 있는 모 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를 낳았다. 그러면 물어뜯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처음부터 모 아카데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래요. 한 유튜브 분이 기사가 다르다. 언제는 뭐 1년 반 유학 갔다 왔다. 또 뭐 2년 반 뭐 3년 반. 근데 제가 그거 자세히 보니까 개건 기자더라고요. 개건 기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언론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프리랜서로 기고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개건 기자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프리랜서로 기고를 하거나 때로는 경제 쪽에 왜 개건 기자들이 있냐면 가서 영업을 띄워와서 영업 오신 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화 쪽이니까 인센티브 띄일 일은 없죠. 인터뷰한다고 인센티브 되나요? 그래서 그쪽에 전담 기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 기고 기자가 개건 기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인터뷰도 찾아보면요. 어떨 때는 나는 3년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에 5년이라고 해서 5년이라고 쓰는 분도 있고요. 1년이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 기자분한테 잘못을 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 기자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매번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센티브 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설명을 하면서 하다가 이게 성악을 5년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아마 한양대학교에 겹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호중 씨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기자한테 전화해서 개건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 그때 뭐뭐? 이게 해명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V조선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건달했고 최근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김호중 씨는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했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죄송하다 그게 영화까지 됐어요. 이미 영화 내용에서 물론 거기에 MSG가 쫙쫙쫙 뿌려졌어요. 근데 그걸 다 밝히고 사과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지금 와서 목공파? 저는 김호중파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공중파와 종편에서 정말 그렇게 건달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요. 방송에 못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뉴스를 찾다가 우연찮게 찾아서 2020년 4월 29일 날 4시 49분에 물론 이제 오후 5시 10분 뉴스예요. 투바로티 김호중 은사님 한마디의 인생 바뀌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무려 20분하고 20초가 나갔어요. 제가 그 내용을 기본으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방송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부서가 다른데 너희들 때문에 난리 났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도와주러 가는 거거든요. 농어촌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게 되려고 그런 충돌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만큼 보도국에서는 아주 촘촘히 따집니다. 그런데 그 보도국에서 물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나지 않을까요? 작가가 붙습니다. 일반 교양국 작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국에서 잘못이 있으면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합니다. 목공파인 건달, 사람들을 괴롭힌 건달을 뉴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전에 잠깐 고등학교 때 그거를 건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 일찍 그것도 숨기고 연예인 생활을 하고 숨기고 성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해서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물론 살면서 조금의 짜잘한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꼭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지금 유명해지고 스타가 됐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기보다는 간단히 간단치 않았던, 결국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호중 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미사료고 그런 걸 안 써요. 팩트만 얘기합니다. 뉴스에서는. 김호중,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유명세를 실강하세요? 김호중, 네.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도 해주시고 또 정말 바쁜 일정 속에 팬들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몸들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김호중 씨가 항상 우리 팬들에게 하는 말 뭐예요?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야죠. 여러분들 우울할 때마다 이 노래 들으세요. 그럼 회복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오늘도 기자분한테 이런저런 짜잔한 일 다 들었어요. 과거에까지. 그거 굳이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한 젊은 친구가 한참 막 뛸 나이 30대에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 얘기 어떻게 돌을 던져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나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갖고 저도 억울한 일을 겪어봤는데요. 무슨 얘기냐? 공격할 일이 있고 폭로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했죠. 병무총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산 시스템이 돼서 끼고 싶어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병무총입니다. 병무총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뉴스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주영진 씨. 미스터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전에 김호중과 이후의 김호중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김호중. 네 완전히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싶어요. 주영진 씨. 제가 개인적으로는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와서 2013년인가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혀 그 스토리는 모르고 이게 실화이기는 한데 저 주인공은 누구일까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호중 씨라는 그 영화에 묘사된 게 상당 부분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밝혔죠? 방송에서. 파바로티 주인공이 김호중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김호중.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각색된 부분도 있고 다 밝혀요. 조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저와의 이야기를 잘 각색해 주셔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앵커.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석규 씨가 맡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노래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린 시절에 우리 김호중 씨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겁니까? 김호중. 네. 아무래도 방황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깊게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은사님께서 정말 금전적인 게 좀 형편이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춰주신 선생님이시죠. 목공파 이름만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목공파라는 이름을 얘기합니까? 보도국에서? 안 하죠. 다 나와있던 사실 아닙니까? 규영진. 할머니와 함께 사셨습니까? 김호중. 네. 할머니하고 좀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잠깐이지만서도 한부모 가족 아이들은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 헤어졌어요. 서로 각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마음의 고향입니까? 할머니가 유일하게 마음의 고향이니까. 할머니 마케팅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당사자의 말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옆에서 부패해 주셔도 아마 할머니만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엄마에 대한 연미는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챙겨준 것과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왜? 엄마는 이미 새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프로그램 때 저 영화와 관련된 이야긴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쯤 아마 떠나시면서 호중아, 다시는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꼭 부탁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호중,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게 유언이 될 줄은 몰랐는데 남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인사 잘하는 김호중이 됐으면 좋겠다. 내 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컥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랑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싸우지 말고 남들에게 박수받고 인사 잘하는 내 손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김호중,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겠다고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할머니하고 저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항상 늘 새겨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고맙소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죄송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가슴 속에는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김호중 씨가 됐는데 혹시 할머니께 인사 좀 드리셨습니까? 김호중, 네.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할머니도 뵙고 할아버지도 한 번 뵈러 갔다 왔었어요. 근데 참 아쉽더라고요. 살아계셨으면 조금만 더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도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 약간 후회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속으로 하셨습니까? 김호중, 그래도 이렇게 늘 지켜봐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항상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 됐어. 다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씀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영화에서 보면 말이죠. 주인공인 학생이 그 세계를 떠나서 성악의 길로 접었던 게 건달의 세계를 떠나서 성악의 길로 접었던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콩쿠리 장면도 결국은 늦게 나타나서 한 번만 노래하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들께 상 필요 없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왔는데 떠날 때 방황의 시기를 끝낼 때는 어떻게 수월했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까? 김호중,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를 바꾸게 해준 그런 시간이 아마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 때문에 조금 제가 견뎌내야 하는 감수가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말씀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감수는 충분히 잘 견뎌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맞았던 얘기를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 나갔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시청자에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위협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 주세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앵커, 선생님의 어떤 말씀? 김호중, 선생님께서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첫 만남 때 저를 보자마자 해주신 말씀 중에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몇 초 안 되는 이야기고 누구나 다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몇 초 안 되는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포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이 함부로 재단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짓말은 언젠간 들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위로 잘라갖고 그거를 붙여갖고 꼴나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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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몰입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거짓이 있으면 언제는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거짓이요? 누구나 하루 전이나 아니면 당일에도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저희 조카는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직설하게 혼났어요. 너희는 막 갔다가 그걸 버텨야지. 오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요즘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바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간에 그게 특종이 됩니까? 단독이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쭉 한번 내가 내려가서요. 김호중 얘기만 하겠습니다. 원래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돈이 없으면 음악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 포기하고 있었던 시간 중에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전화해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노래를 선생님께 한번 전해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고 또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처음 만나면 선생님께서 내가 너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너가 어떤 힘든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성인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 그 이후로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음악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신 선생님입니다. 앵커 그때 선생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별은 빛나건만 이건 제가 따로 들리겠습니다. 별은 빛나건만 아무리 어둠이 덮쳐도 빛나는 사람은 빛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걸로 재단질을 해서 그 사람을 공급해도 별은 빛납니다. 저요? 김우중 씨 얘기 오늘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 저런 얘기 뭐 개인사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그걸 밝혀야 됩니까? 제가 그걸 밝혀서 제가 제 구독자수 조회자수 하면 제가 제 10살, 17살짜리 애들 마음 편하게 키우겠습니까? 저는 그지 못합니다. 때로는 알아도 뭐 그 정도야? 그래 큰 문제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냥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제가 도움드린 기자분도 있고 저한테 또 도움을 주는 기자분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사건대 기자분들 전부 고소 취해드렸다고요. 모든 언론사 그 이로부터 저 많은 기자 친구들이 있고 기자 선배도 있고 또 기자 동생도 있습니다. 또 외대 출신 기자 선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후배도 많고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는 근데 크게 제가 봤죠. 그게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병역 특혜요? 옛날 생각하시니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자 여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오페라 아리아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보자고요. 앵커 가사가 시적, 운유, 비유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설적이고 김호중 네 맞습니다. 직설적이고 함께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나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죽겠어.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김호중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미스터 트롯 도전해서 정말 많은 곡을 부르셨는데 말이죠. 그 도전곡 저는 처음 부르셨던 게 아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한 것 같습니다. 네, 태클을 걸지 마. 그 노래 발성이 성악 발성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부르셨던 노래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호중의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음악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음악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하신 말씀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처럼 무단결석하지 마라 또 하나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인사 잘해라 그런 가수 김호중 씨의 모습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보기를 소망하면서 어려운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노래를 하나 저희 무대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통으로 노래를 하는 곳이 아니어서 노래 한 곡만 우리 시청자 분들께 선사해주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SBS 뉴스 미디어부 SBS가 바보인지 아십니까? 공중파가 바보인지 아십니까? 종편이 바보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방송인간들 정말 만만하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너무 큰 방송사고를 빵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변명할 이유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공교수님도 거기 뭐 한 프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 방송국에서 부려도 잘 안 나가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 모 공중파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프로 나왔는데 저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청률도 대박이고요. 거기 나가면요. 실시간 검사에 일이 올라갑니다. 저 안 나갔어요. 아내랑 상의하고요. 왜요? 이제 아이가 10살, 7살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냥 당신은 연예인이니까 나가도 되는데 우리 그거는 좀 다 밝히면 그래서 어? 알았어. 좋아. 그리고 말았습니다. 저요? 물론 저를 좋아하는 데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에 행복한 아침합니다. 저 방송 때문에 한 사람 뭐 아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가 센 사람입니다. 고집쟁입니다. 안동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중 씨가 잘못했다면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여건에서 힘든 여건에서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상황에서 다 재혼을 하시고 물론 엄마가 많이 도와줬다고 제가 이한 선생님이 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팬들한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중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마보다는 할머니를 더 마음에 둔다는 건데 물론 엄마일 때는 섭섭할 거예요. 야, 너 할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김호중의 생각을 물어보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우리 병무청에서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기 안 되면 다녀오는 거고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시고 연기되면 또 될 때까지 활동하시고 군대 가십시오. 그러면 박수첩님께서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김호중 화이팅! 김호중 핑그룹 여러분 화이팅입니다!